서울시는 쪽방촌 등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1만 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만 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거주자가 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화기 설치 예산은 6억 6천만인 대비해 신속한 초기 소화에 따른 화재 피해 경감액은 38억 2천만 원으로 투입 예산 대비 재산 피해가 575%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도심의 노점상,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공공장소까지 범위를 확대해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1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